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 도지 박사입니다. 이번에는 정선아량의 발상지인 아우라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한 농막노을 작은 도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지가 있는 곳은 정선군 열양면 열양리 마산자라는 자연 부락으로 평지보다 높은 언덕 위에 산기슬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의 장점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울창한 산업무숲 언덕의 자리에서 과슴이 확 트이는 전망이 정말 좋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도지 규모는 농막노을 240평 도지와 진입도로로 사용할 공유지분 20평 해서 모두 260평으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도지가 되겠습니다. 매물인근에는 아우라지와 정선의 유명 관광자원인 레일바이크 종착역이 있고 면소재지로부터 약 5분 거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현재 매물 바로 옆으로 포장도로가 나 있습니다만 현황산 타인토지라 별도로 도로로 사용할 도로지분을 공유지분으로 확보를 하여 놓아서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곳은 소량 가득 머금은 피톤치드를 마시며 힐링과 건강생활을 하면 좋을 그런 토지라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이 매매가는 3,900만원입니다. 따라서 농막을 발현해서 주말체험 영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세컨나우스 등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략적인 매물 경계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주변을 동영상으로 살펴보면서 자막으로 보충설명을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충설명을 치우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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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